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증가할 말씀을 또 대독해 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개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와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사랑하네 그하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유한개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차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정결하고 겸건하고 그리고 참 널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면서 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수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을 대단히 죄송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어겨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추슬러 주셨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굳세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네 그하는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게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우리는 함께 동거 동락하자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그 사실은 두드린다는 그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여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누구 한 사람을 덜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영접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 사랑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듯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 간절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그 진정한 그 사랑의 진실함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한 구절 외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심각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내까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인터넷 보건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변절되지 아니하는 말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으라.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후세대 지금은 성령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그 성령이 내조하고 있다고 너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알려주려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영접하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잡고 그를 주관하고 그를 온전히 이끌어서 나의 종이 되게 해서 내가 그를 운영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는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가는 그것이 바로 동거하는 삶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거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인 나와 함께 동거하자. 이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이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게시록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예루살렘 적 천국 이 복된 세상이 이 땅에 다시 조성될 수 있는 복천년의 세상을 이루어내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세계를 예시하신 말씀이 바로 게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게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풀지 못하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가지 세대의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고 바로 우리의 육신 세계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시대가 돼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록에는 일곱 가지의 복을 어떤 복이 일곱 가지 복인가를 세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축복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14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은 요즘 그렇죠. 인생 120년까지 산다. 장성할수록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참 강근하게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끝까지 장수하며 사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이 일찍 또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언제 가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천국을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있는 자는 복이 또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지 않는 자.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것을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이 모든 일들을 지시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신분 곧 거듭난 신분의 그 옷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자 그 옷을 벗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죄악의 누더기에 들어가면 그 옷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옷과 거룩한 옷은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항상 자기를 지켜나가라 그것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 있다. 이것은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신랑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래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등불이 꺼져가므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좀 달라고 청구했지만 그들도 설 분량이 못 되니까 결국은 사로 나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었다. 청함을 받았지만 예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깨닫지 못한 마음 이 모든 사람들은 예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려면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야 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늘 경건한 삶 거듭난 삶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늘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20장 6줄에 나옵니다. 첫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당연히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근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시로 22장 7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 예언된 개시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22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러한 일곱 가지의 복을 개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곱 가지의 축복 이 아래의 여섯 가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본된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은 부덕불 세상과 다르니까 지키지 않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내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과의 다를 때에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서로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논아 가지고 공유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말씀이 조금 상반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할 때도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세대는 두아디아라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이게 참 불불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는 것은 물질이 너무 풍부하다는 것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어서는 그때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은행과 재정적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이 풍요했고요. 의료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의학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어서 의학적인 그 모든 것도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외적으로 이런 모든 문물들이 잘 유통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풍요한 삶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만은 적당히 하자. 어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한쪽에 치우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물질만능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과학적 모든 것에 만능이 왔지요. 물질만능이 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지식적인 모든 일에 만능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누구나 다 상대방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당하게 중간지점에서 적당하게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겁든지 덥든지 해라 차겁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칠까 하노라 왜냐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기정리될 수가 있는데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땡기면 늘어지고 놓으면 늘어지고 땡기면 늘어지고 놓으면 들려올려오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그 영혼이 부패된 만성 질병에 걸렸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 밖에서 두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지근하여서 내가 참으로 내 속에서 메시코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칠 칠 지경이 되었는데 뜨거워라 차가워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데 뜨거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열정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 차가운 사람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것을 동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물과 기름 돌듯이 돌면 사랑이 될 수가 없고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함께 나누는 것이며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바로 동거하자는 것이며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세계까지 너는 나와 더불어 통과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또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립니다. 이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우리는 예수님과의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맏형제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입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결합한 자는 사랑의 완전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마는 이성적인 표현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진히 피와 물을 흘려서 그 사랑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들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벌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문 열어다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풍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일어나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 아직도 범죄한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를 높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간절히 간절히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합하여져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터부로 먹고 그는 나와 터부로 먹으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가 회개하고 속히 세상에서 돌아와서 우리 주님 영접하기를 성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함께 동거하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palabra